절 블랙의 신부로 만들어주세요. 렉스? 대부분 천억대부터 몇천억대 자산가들이죠. 특급 상품이 들어왔습니다. 자산 2조. 이형주 대표입니다.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. 참 재밌는 사업을 하시네요. 진유희 변호사님. 난 저 여자 죽어도 용서 못해요. 그 여자가 내 남편 죽게 한 여자거든. 대표님의 이혼을 만회할 수 있는 결혼. 대표님. 절 밀어주세요. 어떤 사람을 이기고 싶어요. 모두를 발 아래 두고 짓밟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지세요. 네가 진짜로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절대 네 뜻대로 안 돼. 이게 진짜라고. 이형주 대표는 트로피 와이프를 원해요. 전 여자를 믿지 않습니다. 어떻게 그런 여자를 신부감으로 추천할 수가 있죠? 너도 한 번 당해봐야지.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두고 봐. 내가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줄 테니까. 나는 결코 네가 황금문으로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. 나는 결코 여러분에게 Jake aоб